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제도 보셨지만 홍준표 대구광역시 시장의 여러분들 주장과 마찬가지로 입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정치를 하는 한 그 입장 때문에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회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피려가는데 이번에 나경원 의원이 비교적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발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그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주장은 나경원도 율사 출신이니까 악법도 법이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윤리위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당의 공식기구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징계란 최종 결정을 내렸는데 뭐가 하자가 있습니까?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공당에서 공식적인 기구가 있어 가지고 그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판단을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그거를 뭡니까? 어린아이들처럼 떼굴떼굴 땅에 누워서 그냥 뒹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두호님 말씀은 윤리위원회는 법정 문제 작대 이상의 도덕 차원에서 다루는 기구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네요 그렇죠 참 용기 있는 발언입니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6개월 중징계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서 당원이라면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의무이며 당대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모든 사람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이죠 당대표든 누구든 간에 당헌당규의 구속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인 겁니다 참 옳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된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당 윤리위원회가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내린 결정을 당신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나경원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당은 당규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게 아닙니까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당의 공식기구의 결정입니다 당원이라면 그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 의무라 할 것입니다 당대표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당대표가 당의 공식기구의 결정을 거스르면서 어떻게 평당원들에게 당의 뜻을 따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당의 기강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글을 쓰는데도 여러 가지 계산을 나경원 전 의원이 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소신발언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더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네요 아무튼 참 우리는 그야말로 이 막가파를 보는 겁니다 막가파를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저질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한테 교육을 받고 학교 교육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너무나 쉽게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은폐되고 왜곡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일요일 아침에 귀한 시간을 투자를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떻든 모든 부분에서 정상으로 우리가 복귀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도 방송의 어떤 큰 기조를 정상으로의 복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실 본인의 성상납 정거인멸 교사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은 비중이나 중요도나 크기면에서 보게 되면 이준석과 하태경이 주도했던 소위 국민의힘 내부의 일체 부정선거의 규명과 관련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노력했던 것은 그것은 더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두 사람은 앞으로 역사적 죄인으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기록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본인의 선거 결과를 모른다?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태경도 잘 알 것이고 서울대 물리대를 나왔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고등학교 수학 정도면 다 알 수 있는 일을 이준석이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